2023 핵곡 국산 찹쌀 현미 가격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2023 핵곡 국산 찹쌀 현미 2kg 잡곡 판매합니다. 좋은 잡곡을 위해 1년 내내 땀 흘리며 정성을 다해 키운 잡곡을 지금 만나보세요. 해남 잡곡, 찰진 식감, 건강식 이래서 좋아요. 찰지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소화가 잘 돼 위해 부담이 없는 건강식. 해남에서 재배한 잡곡은 도정하고 배송 전에 한 번 더 선별을 거쳐 배송됩니다. 밋밋한 쌀밥의 영향과 재미를 더해줄 쫀득한 식감의 차련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하게 들어 있어 더욱 건강하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지퍼팩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고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 주세요. 2023 핵국 국산 찹쌀 현미 2kg 잡곡 판매 가격 19,900원 무료배송 2023 핵국 국산 찹쌀 현미 2kg 잡곡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